자, 상반신을 약간 낮추었는데 왼팔을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줍니다. 자신을 뻗어줍니다. 아, 자신을... 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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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야, 좀 때려봐. 와, 잡아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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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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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가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자, 힘 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 빼고 힘 빼 보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보세요. 파이다치, 파이다 하면 진행을 좀 해주세요. 저 이제 안 들어간 거. 자, 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중계를 해주셔야 돼요. 하라고요? 하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마. 와, 어떻게 13만. 보여주지? 야, 몇 단계를 해야 돼? 몇 단계야? 8단계. 시끄럽다. 혁신이 한 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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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사예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아. 아아. 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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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이 업 잘났다, 제이. 벌어? 아, 근데 가사로 몰라. 아, 이게 뭐지? 아, 잠깐. 아아. 그냥 등에 있는 나한테. 이거 이거잖아,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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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니, 아아. 아. 아, 근데. 근데 디테일하게 가사를 모르겠어 음? 왓? 몸을 비틀고 양파를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다른 높이로 내린다 다른 높이로 내린다 헬리콥텔 헬리콥텔 요요 아니에요? 요요 아니에요? 요요 아닙니다 이거를 빠르게 요요 파! 하나 해주세요 파이팅 정설탕 덕밥 정설탕 덕밥 정설탕 덕밥 정설탕 덕밥 그걸 왜요? 하나 둘 셋 빌리아리시 오 정답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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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박살이 선수 정답 하나 둘 셋 스쿼드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로마토 로마토 아 이연 아 이연 로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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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팬들이 지금 야 소두가 서있어 옛날에 이러고 많이 했어 너 왜 셀프 벌 받고 있어? 어? 섬스 형님 아 근데 이거 이거 모를거 같은데? 야 왕 같다 그렇게 하니까 왕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내었는가 오오오 어 나와요 나와요 내가 젠장 1세대 1세대 2세대 2, 2, 3, 2, 3 아, 83입니다. 80입니다. 하수구에 물 붓는 쪽이 하수구에 물을 왜 붓어 아 그래 입금의 독이야 아 나 하수구에 물 붓는 쪽이 볼링을 안 하는 걸로 우리 다 혼자 했잖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앞서 진짜 대단하다 엄지가 안 빠져요 보조아 토라를 봐 안 내면 지닌다 가위바위보 달려라 빡탈 이게 뭐야 BTS 만들어가지고 동현하고 하나 건드려서 딱 해가지고 밑에서 다 쓰러지면 이렇게 서고 20개로 20개로? 응 빨간 볼래요 아 경찰 맞네 경찰 맞네 이거 양손을 허리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을 왼쪽으로도 꺾는다 응 쓰이 으흫 으흫 오후 8시 오늘 8시요 7시에 아이 9시가 6시 운동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아 이거 한국 신청해 봐 그만 아 1시간 잠깐만 롯이 8시 롯이 8시 롯이 8시 아..몸이 양치죠? 지금 오전 8시죠? 아, 7시. 아, 이거 참 고쳐. 제가 밥 먹으려고 양치가 됐어요. 밥 먹으려고 양치를 하는 사람은 밥 먹으려고 양치를? 깨끗한 입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좋아지나봐요. 육옥 미 찍네요. 내가 웃을 때. 욕쏘? 갈게. 3번 윙즈 혹시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수학 잘했다 혹시 손 들어보시나요? 수학 어워드 수학 어워드 자 시작하겠습니다 3번 윙즈 겉에 꾸미면 되는 거예요? 네 겉에 꾸미면 되고요 여기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먼저 그 글을 써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태형씨가 손이 꼈다고 합니다 저 손가락 꼈어요 아 진짜? 장기를 발라야 돼요 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천사님한테 얘기 좀 해야겠다 여기서 제일 작고 작은 것도 있죠 이제는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 저는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 제가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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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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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잘하셨다 봐도 돼요? 오우 땡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